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좋습니다 원선 경연 심사 점수를 발표하기 전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에요 플로우 엑셀, 바리카니반 너무나 유명한 팀이고 쿠르고 그리고 개개인의 비보이, 비벌들입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팀이 우리가 참여해서 공연을 봤는데 이 세 팀들을 3위, 2위, 1위를 뽑을 겁니다 우리 저지분들이 심사를 해주셨고 시민평가단 100분들이 점수를 내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연 세 팀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열심히 불살라 준 J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갬블러 크루 서주시고 그 다음 엔비 크루 서주시고 이쪽에 소울번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첫번째 무대를 보여준 갬블러 크루 갬블러 크루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인터뷰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갬블러 크루에서 뛰어난 우리 멤버들의 능력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단장 비보이스틸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렛츠고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물론 저도 무대를 함께 했지만 같이 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올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 자신감 좋아요 이번에도 1등을 할 것 같다 갬블러 크루의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소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두번째 무대를 했던 엔비 크루는 어떤 소감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원들과 정말 연습 많이 했는데요 작년엔 저희가 3위를 했지만 올해는 1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oh 오호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1위를 바라고 있는 엔비 크루 좋아요 좋아요 다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거죠 자 우리 소울번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Boy D-Pow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멤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아마? 귓에 잡으면 안 들린대요. 아, 귓에 잡아요. 일 끝나고 이렇게 새벽까지 맞춰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작년에 저희는 2등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서울번즈로 서울번즈가 아니고 아 서울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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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센스인데 그래서 요번에는 1등에서 서울번즈로 한 번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1등 하면 팀명 바꿀 생각도 있어요? 아 당연하죠. 서울번즈로 아예... 서울번즈! 아, 좋아요. 아우 센스있는 소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감을 들어봤고 3회 팀 순위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의 시상은 서울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임미해 문화진흥 본부장님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지분들이 참여하셔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지분들 중에는 릴아머 그리고 아유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임미해 본부장님 그리고 저지 릴아머 아유미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 이제 여러분과 우리 저지분들이 함께 뽑은 서울시 대표 비보이란 선발전 모든 순서가 맞춰졌고 이제 순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과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오늘 본선 경연의 3위팀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팀은 여러분 함께 입으로 북쳐주세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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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팀은 3위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가 됐습니까? 3위팀 발표해 주세요! 누가 나야? 3위IF2 3위 나야? 그럼 감사하죠. 3위팀 누구입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 대표 비보이란 3위áiiziert 과연 누구냐 에디쿨 88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자리 지켜주시고 너무나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상의한 엠비크로에게 박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소울번스 소울번스랑 엠블럭크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우리 저지 분들 가운데 두시고 양쪽으로 쭉 서주세요 양쪽으로 쭉 서주세요 센터에 서주시고 자 이제 1위 발표를 남겨두었습니다 2023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될 영광의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위는 누가 될지 아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1위 2위 1위 2위 누구냐 소울번스냐 개블럭크냐 ARTM l etc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2위는 갬블러 크루가 되겠습니다 갬블러 크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정돈해주시고요 자 우리 서울번주 좋아요 서울번주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은 받아가셔야죠 우리 본부장님과 본부장님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주시고 자 이제 시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3위를 차지한 엠비크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릴아몽님 이쪽에 서주시면은 3위 시상은 우리 릴아몽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릴아몽 서울번주 잠시만 자 3위 시상은 우리 릴아몽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소리질러 아이오비 소리질러 오케이 갬블러 크루 2위를 차지합니다 예헤이 우리 정원진무가 갬블러 크루에게 함성 박수질러 아이오비 소리질러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자 오늘의 1위 서울문화재단 임미애 문화재단 공무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1년동안 성우시를 대표해서 BV 크루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우리 이 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보인다 그러면 반갑게 가서 인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위 이젠 소울은 없다 이젠 서울만이 존재한다 1위는 서울만 네 자 임미애 법무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셨고요 자 1위 팀 기념촬영 기념사진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장님과 함께 자 트로피 받으시고 트로피 받으시고 트로피 받으시고 트로피 받으시고 기념사진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법무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촬영 센터로 잘 맞춰주시고 아 네 영광스러운 추억이니까 요거 사진 남겨야죠 사진 남겨야죠 좋습니다 자 소울번즈 하나 둘 셋 체크아 호호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개팀 세개팀 모두 세팀 모두 기념사진촬영 세팀 모두 앞으로 나와서 네 우리 빈암옥저지님 그리고 우리 김설지님 트릭스님 다 나오세요 우리 저지분들과 세팀 소울번즈 앰비크룩 앰블럭크룩 가운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팀 다 함께 기념사진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가운데로 붙어주세요 가운데로 붙어주세요 더 더 더 붙어주세요 더 붙어주세요 저 뒤쪽도 좀 채워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본부장님 비걸 다 되셨네 어 자세가 어 비걸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저지분들과 세개의 참가팀 다 함께 기념사진촬영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셰카 다시한번 하나 둘 셋 셰카 귀여운 버전으로 마지막합니다 하나 둘 셋 귀여움이 렛츠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